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영상에서, 세계에서 가득 등장한 공연을 공연하는 것을 바로 확인해요. 한국의 팬们에게 마지막에 가지고 있고, dlm, 이제 여기라는스트가lled부터 많은 분들께겟 targets. 오늘에 공연을 공연해 볼게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록하는 일을 위해 그 시선에 공연을 공연해왔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 공연을 공연할 때까지 공연하러 갈 거예요. 저희 전에 공연을 공연하기도 하고, 모종에 함께 공연하러 가고 싶어요. valued 후에도 공연을 참여해. 기다리죠.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뭔가 이제 그 폭언에서도 그렇고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제가 올리신 거 쭉 다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톤 올린 거까지 제가 다 제가 태그 건 거까지 다 봐요. 근데 태그를 제 이름으로 걸어서 하면 쭉 뜨잖아요. 근데 잘 안 보는데 제가 원래 인스타를 잘 안 하는데 근데 그 동영상 끝나고 나면 그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 옷을 더욱 신청해 볼 수 있어. 이 영상이 영상이 얼마나 많아졌어. 이 영상이 영상이 너무 많아졌어. 이 영상이 영상이 얼마나 많아졌어. 네. 제 영상이 너무 많아. 제 영상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거 어리진 않았구만 지금보다 어렸을 때 허니랑 지금의 허니랑 내가 한 번씩 봤는데 좀 느리웠어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더라 그렇게 무대에 달라지고 시간에 달라지고 더 보러 더 응원해주신 분들도 똑같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수요랑 그 어 저거 거시니랑 그 어 첫 번째 혼인과 그 혼인 근데 그 매니댄는 大家对他的这种 신 그리고 그 매니댄는 그 매니댄는 그 매니댄는 그 매니댄는 그 매니댄 수요래 수요래 매니댄 더 더愛니 그 매니댄 아 그 매니댄 그 매니댄 저 마음대로 저기 그 매니댄 아니 나이는 안 들어서 이 장면은 정말 안녕하세요 그장면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 장면은 되게 잘 모르겠어요 아.. 미션자 너 역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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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우리의 밭지밈 아.. 지랭.. 하하하하 왜 그렇지? 지랭, 지금 지금 6팩? 어르신.. 하하하 어디에요? 어디! 어디! 어! 안전하게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 되면 안전하게 돌솔 될 거 같습니다. 왕쯔! 왕쯔! 안전을 보관자, 도둑을 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전 부여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부족한 점은, 앞으로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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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약속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